네 반갑습니다 비호근 인사드립니다 3월 22일 월요일 오후 9시 입니다 저녁에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하루를 또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또 예 자칫 감기 걸리기 쉬운 아주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념 하시구요 자 오늘은 주식시장이 거의 뭐 보아권으로 끝났네요 관심종목에 에 뉴스 클리핑을 하다가 몇 종목을 한번 여기다 넣어 봤습니다 차트가 좋은 종목도 있고 뭐 최근에 기술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호재들이 부각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먼저 구길제지 차트가 너무 아름답네요 연봉이구요 자 생명선을 저렇게 머리로 맞다가 예 올라타는 자리가 아 얼마냐 120원 120원 정도 그렇죠 2015년 한참 전이네요 자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길제지 월봉 인데요 저 붉은 라인 오면 은 냉큼 누가 받아 잡수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거 고맙습니다 갈 길이 뭔데 420원 400원대 또 굉장한 그 탄력이 나오고 또 내려오면 붉은 라인에만 오면 생명선 1에만 오면 저렇게 뜁니다 그렇죠 그런 그 모습이 나오더니 지금은 뭐 완전히 아주 핫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이제 800원 1000원대 에서 또 거대하게 w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기라도 하듯 한번 더 나왔네요 4000원대 지금 이제 6460원 연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구요 솔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본은 이제 뭐 제가 자꾸 최근에 언급을 해 드리겠는데 차트가 월봉상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구요 2개의 생명선을 n자로 띄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나왔죠 저기요 예 붉은 위를 향한 화살표 한번 보시구요 5천원 6천원에서 막 담으라는 시그널인데 암튼 지금은 6초 9천원이 됐습니다 만원대가 다 됐구요 만원 넘어갈 종목 같네요 그렇죠 2만원 3만원 갈지 한번 물고 늘어져 봅니다 자 솔본이 뭐 예 그동안에 좀 주목을 받지를 못했는데 에 뭐 거의 뭐 아이비 처럼요 전문 투자 집단 처럼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들의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들에 많이 씨앗을 뿌려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지분에 대한 지분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솔본한테 쏠리고 있는가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키네마스터 라고 하네요 키네마스터 기업가치 1조원 정도로 에 뭡니까 추정되고 있는 키네마스터 에 동영상 편집 앱이죠 저도 이거 한번 써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가 봐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은 몰랐어요 저도요 몰랐어 쓰면서 이게 뭐 예 뭐죠 이 회사 프로그램을 쓰면서도 예 이게 뭐 상장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 굉장히 예 동영상 편집 앱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요런거 예 아무래도 이 그 동영상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어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월봉을 잘 보시면 차트를 요 언제 상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트는 저 2022년부터 그래 주겠는데 생명서 나오는거 잘 보시고요 3000원대 에 그건 맞고 떨어지죠 저렇게요 예 맞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요 언제 넘나 한번 보십시오 월봉 차트 인데 키네마스터 희한합니다 아이고야 계속 맞고 떨어지죠 계속 맞고 떨어지니까 매도 시그널 떨어지고 대피하라는 얘기죠 대피하라 흐르죠 그렇죠 생명선도 흐르고 주가도 흐르고 저 생명선 사공라인의 원을 머리를 서너 차례 세게 맞았습니다 어디까지 흐를까요 가격이 예 2000원 2400원 까지 흘렀는데 거기가 저점인가요 더 흐르네 2000원도 무너지고 아이고야 이런 못 버티죠 매수한 사람들은 이거 버틸 재간이 없어요 이건 뭐 3000원대 물려서 1000원대 까지 어떻게 들고 있나요 물타기를 이거 뭐 얼마를 해야 되나요 기간도 한 2년 정도입니다 생명선 머리로 맞고 본격적으로 흐르는데 2년을 흘러요 가격은 3000원 4000원 짜리가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1200원 1300원 예 너무 내상이 크죠 버틸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 어떤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친척 중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란 얘기를 좀 들으면 떨어질수록 계속 살 수 있겠는데 그건 뭐 바늘구멍 들어가는 확률이고 자 아무튼 그러나 예 저점은 저 밑에서 저렇게 1300원대 스컬이 있는데 개입이 굉장히 커보이죠 생명선과 너무 옵니다 저렇게 한 방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2년을 흐르는데 2019년 들어와 가지고 1300원 1400원대 W 딱 찍고요 생명선 2000원에 한 4,500원 있는데 그거 그냥 다이렉트로 지나가죠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붙어야 됩니다 거기서 붙어야 돼요 자 2500원 3000원 막 짜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예 이렇게 가 이게 뭔 일이에요 만원대에서 갑자기 5만원대로 수직 상승을 했는데 뭐 해외 매각에 루머가 있는 모양입니다 글로벌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나봐요 예 여긴 뭐 틱톡도 나고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이런 거대한 투자자 투자사들이 키네마스터에 뭐죠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잘은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회사 주식이 뭐 1300원 1400원 놀던 게 5만원이 됐어요 5만원 자 그러다 보니 이 최대 주준 가봐요 솔번이 솔번도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좀 차익을 많이 볼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차트가 연봉을 한번 보십시오 만원대에 있는 아니 천원대에 있는 자기 상장 고점이죠 상장했을 적에 2000년 상장했을 때에 만들어진 고점 그리고 한 2005, 2006년에 만들어진 와서 부딪히는 자리 못 넘죠 상장 고점을 못 넘죠 자기 상장 고점을 천원대 넘는 자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2015, 16년 되는가 본데요 천원대 넘는 자리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네요 2017년이네요 천원대 넘는 자리 그래서 자기 상장 고점을 저렇게 시원하게 넘는 자리를 생명선 뛰면서 그렇죠 생명선 출연하죠 생명선 600원대 뛰고요 500원대에는 생명선 2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죠 2배의 생명선 그 위에서 가격 라인이 V자 반등을 합니다 맨 밑에 생명선 2, 500원 그렇죠 550원의 생명선 1 생명선 자기들끼리도 골든크로스가 나고요 가격은 600원대에서 점프를 하면서 V자 급반등 계급장이죠 계급장 군대에 보면 그렇죠 중사, 하사 그런 계급장이 나오죠 굉장한 매수 찬스다 엄청난 매수 찬스다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10배가 뛰었고 내려왔다가 어때요 저렇게 생명선 2개 사이로 회기를 했는데 저 때도 제가 찍어드렸죠 좋은 찬스가 온 것 같다 천원대 2천원 근처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 자산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보죠 업비트에 이것도 뭐 해외 상장을 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가 봐요 10조 원대인가 어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무조건 믿진 마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어서 그냥 읽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두나무 업비트 거래소에 그렇죠 미국에 이게 상장을 하면 가치가 10조는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쿠팡처럼요 그렇죠 그만큼 가치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이제 업비트를 이렇게 쓰긴 쓰는데 다른 거래소 앱들도 해외에도 있고 제가 있는데 업비트를 주로 쓰는데 잘해놨어요 굉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카카오하고 연계가 돼서 이중으로 암호를 걸 수가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안정감도 있고 운영을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두나무 맞죠 업비트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지분 가치가 우리 기술 투자에 또 그렇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나무라는 암호화폐 거래 앱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렇죠 저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 내 1위 코인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인데 저도 여기 아이디는 있는데요 여기도 괜찮아요 코인베이스 이게 이제 IPO 예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어마무지하네요 IPO 그렇죠 주식 시장에 공개를 하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조원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조원 미국 내 1위니까 그렇죠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이거 한 10%에서는 되겠다 두나무가 이걸 보고 이제 10조를 운운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모르겠어요 상장해 봐야 하는 것 같고 아무튼 두나무 지분은 우리 기술 투자가 2015년에 8%를 56억 원에 매입했다 이게 뒤에 0이 몇 개나 붙을지 모르겠네요 이 가치가 과연 우리 기술 투자에 56억 원이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얼마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이렇게 주가가 잘 날아갑니다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아미코젠 아미코젠이 또 뉴스를 보니까 음 네 저기 그 호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예 무슨 뭐 기술력을 입증했다 라이산도와 파트너브십을 체결해 89조 규모의 엔덜라이신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람당 2000달러 이 시장에서 생산성 5배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아미코젠이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뭐죠 라이산도가 조사한 엔덜라이신 엔덜라이신 이게 뭔가요 이게 뭐 원료약품인가 본데 시장 규모가 79조 달러라 그러네요 79조 이렇게 커요 79조 달러요 잘못 저기한 거 아닌가요 79조 아니겠죠 달러가 아니고 79조 원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재료가 그래서 아미코젠 차트를 보시면은 좋은 자리가 나왔죠 3만원에 생명선을 띄는 자리가 나옵니다 상정 이후에 슈팅이 한번 나와서 한 7만원 갔나 보네요 7만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2만원이 깨지고 그렇지 2만원 저점을 형성하고 2만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저점 두 번째 저점이 나왔죠 요 자리 요거 그리고 생명선을 지금 이제 뛰고 있는 찬스입니다 3만원대에서 4만원대에서는 3-4만원대에서는 주식을 살 찬스라고 매수 시그널이 떴는데요 자 과연 지금 3만6천원인데 이거 두 배 100% 가면 자기 고점 구할 것 같은데요 저기 앞쪽에 있는 피크라인 요 그렇죠 그 정도 가겠죠 얼만가에 6만원이네요 6만원 자 아무튼 거기까지는 지금 열린 것 같은데 좋은 자리에서 W가 나옵니다 아미코젠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한빛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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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저는 뭐 차트는 오늘 안찍어보고 구글링을 하다보니까 한빛소프트도 걸렸는데 자 앞서 라인을 보시면 생명선 돌파에서 2천원대 한번 슈팅이 12,000원까지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저도 매매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생명선 깨고 또 하염없이 제자리까지 흘렀죠 생명선 2가 저 맨 위에 나오네 그렇죠 5,000원대 잘 보시고요 생명선 2도 나오고 생명선 1에서 지금 점프가 나옵니다 요고요 3,430원에서 점프가 나오죠 월봉입니다 좋은 자리 나오죠 굉장한 매수 찬스 5,000원대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선 2가 있죠 다이렉트 돌파합니다 다이렉트 붙어야죠 제가 그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SPA 반도체하고 몇 종목 찍어드리면서 요런 패턴 보여드렸죠 그렇죠 한 종목 더 있었죠 SPA 반도체하고 요렇게 이제 갈 것을 예상되는 종목이 또 하나 잉크테크 있었죠 잉크테크 지금 이게 생명선 2 향해서 잉크테크는 가고 있고 SFB 반도체는 먼저 가 있고 자기 최고가까지 그리고 얘도 지금 한비소프트도 비슷하게 좀 가고 있어요 보세요 생명선을 W로 탁탁 뛰죠 두 번요 탕탕 엄청난 매수 찬스다 그리고 생명선 2가 머리에 있죠 5,000원에 그 무조건 거기까지 간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 그냥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간격이 너무 멀지 않다 어디까지 열렸나 일단은 예 자기 직전 최고가 14,000원 15,000원 까진 열렸습니다 그렇죠 가겠죠 지금 7,000원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그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보면은 이제 그게 있어요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한비소프트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메타버스가 1700조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10대들한테 인기 있는 게임사가 하나 상장을 해서 주가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섞여있는 그렇죠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게 나오죠 가상 이게 뭐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머리 아프죠 좀 우리 같이 이제 좀 기성세대들은 그런 영화 보고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운데 자 아무튼 그러나 최근 이제 10대들이 10대들이 열광하는 어떤 서비스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왜냐 앞으로 이제 21세기는 그 10대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손이에요 가장 큰 고객이고 그네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긴 할 수 있다면 그들이 20대 30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수입이 생기고 지출이 발생할 때 그렇죠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뜨고 있고요 요거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관련지를 추리고 한번 개요일을 설명을 한번 해서 저도 영상을 저도 공부를 할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피소프 좋습니다 엔피소프 좋습니다 지금요 생명성 2 나왔는데 돌파하고 있다 스카이엔엠 얘는 뭐냐 여기는 뭐 얘는 종목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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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아직 건드리면 안 되네요 그렇죠 차트를 안 보고 종목만 보고 여기다 넣어놨더니 얘는 아직 때가 아니네요 얘는 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예 AR 관련주로 제가 여기다 넣어놨죠 차트가 너무 멋있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고요 자 월봉 한번 보세요 끝없이 날라 이제 만원짜리 됐죠 그렇죠 네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요거 이제 AR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즈윅 스튜디오 좋습니다 VFX 비디오 FX 특수효과 관련 뭐 그 회사 아닌가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AR VR MR 이러한 신기술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요렇게 새로 시장에서 추려진 몇 종목 차트가 이쁘다거나 요런 애들 한번 몇 종목 찍어봤습니다 타이틀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나 이런게 싹 타나 아 예 스카이 M에는 스카이 E&M 맞나요 스카이 E&M 하여튼 얘는 저기 그 뭐죠 싸이월드 싸이월드를 양수를 했나요 예 스카이 E&M 싸이월드 영업 양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얘도 메타발스 수의 기대감에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 생명선 돌파하면 뭐 살짝 한번 붙어 볼 만 하겠습니다 아직 돌파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편없이 떨어졌네 그렇죠 좀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사실인지 3월 19일 전 뉴스이기 때문에 스카이 E&M이 싸이월드 영업을 양수했다 사실상 뭐 페이스북 보다도 먼저 성공을 거뒀던 기업이죠 싸이월드 그렇죠 SNS에 효시 전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게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었죠 아직 뭐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2, 제3에 전성기가 오겠느냐 모르겠어요 아무튼 스카이 E&M이 싸이월드를 영업 양수했다는 수혜가 기사가 나오는데 아직 차트는 생명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자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옥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올 한해 2021년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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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l